경기 대학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대학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이고요. 구글이라는 어떻게 보면 드림 컴퍼니죠. 한국 젊은 친구들 생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런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이테크 특히 인터넷 베이스된 이런 회사의 사람들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강의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더 세션 들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님에 대해서나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데 좀 처음 자문을 해주게 되신 계기라든가 범죄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을 좀 연구를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글쎄요. 경기 대학교라는 곳에 제가 근무하는데요. 경기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도 20년 후에 제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심리학 박사를 했고 심리학 중에서는 측정평가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정평가를 하는 많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생각하시는 게 결국에는 심리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이제 제 전공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기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조현병 환자들을 데리고 연구를 좀 했었어요. 한동안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반응의 특이성 같은 것들이 인지 과제에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지 일종의 개인차를 좀 더 개량화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차이를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주로 했었는데 일단 그 주제로 연구를 할 때는 제가 별로 저라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조현병 환자들은 특이하게도 무슨 과제를 갖다 줘도 보통 사람들보다 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제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너무 강력한 집단이라가지고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뭐를 얻을 수 있을지 사실 좀 성과가 이미 다 나와 거대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있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연구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경기 대학교에서는 심리학과가 없어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교양학부에서 심리학 교수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당시만 해도 9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교원으로 교직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남녀 차별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심리학과의 여자 교수들이라고는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에이 그냥 교양학부라도 어쨌든 내 전공을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어플라이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쉽게 이제 학교가 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경기 대학교가 유일하게 교정학과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정학과에서 범죄자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특성 같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분류심사라는 게 이제 행영법에 보면 분류심사를 해서 위험한 사람들은 이제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데다 수용을 해야 되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안 수준이 좀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일하러 나갔다 들어갔다 잠은 이제 교도소에 가서 자지만 소위 개방교도소라는 데 수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어떤 이제 개호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거냐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제가 경기 대학교의 이제 법무부로부터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 직정 통계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을 한 2, 3년 동안 처음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범죄자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범죄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지금처럼 연구를 할 기회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었고 데이터 파일 상태로만 매일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해서 유형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도에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가게 된 이유가 사실은 심략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를 이제 모든 본인의 이제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나가지고 심리검사도 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뭐 이 사람이 정상인지 무슨 정신 질환이 있는지 뭐 이들이 인지적으로는 뭐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 사람을 보는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한 뭐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이제 데이터 파일 상태로만 재소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래가지고는 내가 도대체 이 분야에서 계속 지금 이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이유였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원에다가 특수 전공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학부에 교정학이나 경찰 행정학은 있어요. 굉장히 어플라이드 된 전공만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다가 범죄심리학과를 만들고 싶은데 네가 맡아라 이런 종류의 이제 얘기가 됐는데 사실 제가 범죄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질러본 적도 없고 범죄 피해를 당해본 적도 없고 대체 범죄심리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학교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파견을 좀 내보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뭐 하여튼 파견을 나가게 돼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교도소가 제일 많은 거의 이제 귀양살이 하다시피 했어요. 거의 뭐 대도시로부터는 제일 가까운 대도시가 뭐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제일 이제 교도소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형사정책이 엄격한 이제 스테이트 주가 텍사스 주였는데 거기는 아직도 사형을 한 달에도 몇 명씩 사형을 집행하는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뭐 교도소가 많겠죠. 당연히 그렇게 엄중 처벌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도소가 유달리 이제 아주 외진 곳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텍사스 주립대학 캠퍼스 중에서 크리미널 저스티스가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포렌식 사이클로지 phd 과정이 있는 그런 이제 캠퍼스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범죄심리학 연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너무 tv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한데 사실 저희가 tv를 통해서 교수님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수식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1세대 대한민국 첫 번째 프로파일러다 혹은 범죄심리학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 두 개의 직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는 뭐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꼭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정신질환자들 대상으로 해서도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적인 특이성 이런 것들 얼마든지 분류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공식적으로 경찰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경찰에서 특채를 한 인원의 일기가 프로파일러 일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전부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영역을 연구하시는 몇 명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국내에도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일반 감식 이외에 예컨대 범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거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초기부터 그와 같은 조언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고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도입이 된 제일 최초의 사건 유영철 사건이에요. 유영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개인의 특이성이 그 어떤 범죄의 원인보다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는 가난 때문에 발생한다 뭐 가난은 나란님도 못 막는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3일 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 누구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다라는 방식의 그런 이제 사고 과정이 우리나라에 팽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 제도가 충원이 되면 그럼 당연히 범죄는 사라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복지 제도 충원을 하려고 하던 시절이 사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서 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세금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복지 국가가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기 때문에 사람을 강도하다가 살해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살인이 목적이 되는 범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특이한 사람들은 아무리 국가에서 무슨 좋은 정책을 써도 막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들의 특이성을 사건 발생의 초기 단계부터 추적하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하여 프로파일러 특채가 이제 유영철 사건 직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정말 그런 것처럼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 자체가 갈수록 너무 흉악해지고 너무 끔찍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문을 그것이 알고 싶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해주시는데 좀 가장 범죄 심리학자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난제다 혹은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느껴지셨던 사건 한 가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 만났던 범죄자는 배우자 살해범이었어요. 피학대 여성이었고 결혼을 해서 수십 년 동안 남편한테 심각한 구타를 당하다가 문제는 이제 딸이 커가지고 딸이 간호사였는데 딸이 이제 보니까 너무 보니까가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가 폭행당하던 거를 보고 자란 딸과 엄마가 공모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그것도 시신을 유영철 사건처럼 토막을 쳐서 다 안매장한 사건 네 이제 처음으로 현장으로 따라 내려가자 해가지고 이제 경찰청의 실무자를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아마도 남자 같으면 저를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은데 피의자가 이제 여자 두 명이다 보니까 가서 이제 면담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자 프로파일러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따라 내려가서 만난 사람이 내가 최초로 만나본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야 너무나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결혼해서 생활 아이가 있고 뭐 결혼 생활을 했고 그분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 이제 공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은 살인범이라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수사 동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뭐 이제 송치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뭐 부부간에 불화가 있던 중 앙심을 품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써야 되는 거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정말 평생 동안 피학대를 받다가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여 뭐 엄마가 먼저 발겨들어서 싸우던 와중에 딸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딸이 아버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둘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니까 뭐 시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텔레비에서 본 대로 토막을 내서 이제 그 엄마랑 모녀가 밤새 이제 갔다가 매장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뭐 사후에 이제 살해 후에 그런 행동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남편 폭행하는 남편에게 달겨들 때의 그 아주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가 갑자기 공감이 되면서 그 수사기록에 있는 앙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고 아마도 심리학자가 아니었으면 그 앙심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앙심은 고의가 분명한 사례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인 사례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살겠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국 같으면 피학대 여성 증후군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사기록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걸 보면서 그 순간에 이제 든 생각이 심리학자로서 내가 나름대로 이바지할 방향이 존재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거는 미국을 가기 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범죄 심리학이라는 걸 해도 이게 나머지 시간 동안 어차피 심리학 박사는 따고 직장도 생겼으니까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면서 같은 애엄마로 그 애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서 그래도 내가 전문가라면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제도라는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형서법도 개정이 되고 2008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민사소송법에만 전문가 참여를 해서 판사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손해를 다 민간인들이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 전문가가 다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판사가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토목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먼저 전문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2008년도부터는 전문 심리위원제도를 운영을 해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그런 배우자 살해 사건 이런 데 전문가로서 거의 아마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재판에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물론 아주 희귀한 사건입니다. 1년에 한 건 정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은. 그러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문명 국가가 되고 OECD의 상당히 랭킹이 높은 그런 국가가 경제적으로 된다고 선치더라도 우리의 사고 방식은 여전히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여성은 또 여성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히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는 가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 내에서 어떻게든 화목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부정적인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그런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아무리 피해를 오래 당했다. 손치더라도 정당 방해가 인정이 안 돼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정당 방해 인정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제 더 매달리게 된 이유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되게 된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죠. 지금 말씀 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직도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여성이어서일까요? 아니면 혹은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이나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억울한 게 억울해 보이는 것들이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살인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피해자였던 가해자들이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자기 방어적 공격 행위의 우발성 같은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남조녀비 사상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인을 하든 시인을 하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종류의 고정관념 편견 같은 게 사실은 아주 오래부터 학습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자 판사라고 다르지 않고 여자 배심원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주 오래된 유교적인 어떤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전체의 그런 이제 어떤 사회 문화를 대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속에서도 나는 심리학자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예컨대 피고인에게 특수한 어떤 심리상태 심리로 인한 그런 이제 결과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설득하는 거지. 물론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하나같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나의 일들은 모두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그러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뭐 제가 하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안단 말이죠. 그건 큰 차이가 있어요.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랑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알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랑은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처음에 이제 범죄 심리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를 이제 수강 연구 대상이 다 교도소에 있으니까 연구 대상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연구 조사를 하고 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염려를 했었죠. 여자가 무슨 뭐 그러다가 하나라도 쫓아와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친정어머니도 관 돌아 이제 교수 됐으면 조용히 연구실에 앉아서 뭐 이렇게 우아한 여교수를 해도 충분한 이런 시간이 왔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 그 순간의 선택 예컨대 그렇게 이제 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궁금한 거를 계속 쫓아서 연구를 할지를 이제 두 개를 놓고 사실 선택했을 때 이제 와서는 이쪽을 선택한 게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지 않았으면 내가 부담이 훨씬 적었을 텐데 아이들이 있는 엄마로 위험해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는 사실 아이들도 노출시키는 거랑 진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짓인지 사실 그때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됐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뭐 이제는 친정어머니도 치매가 되셔가지고 전혀 살이 분별력이 없어져셔서 뭐 제 걱정을 못 해주시니 다행이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뭐 자기 보호를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행이고 저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아줌마가 되니까 이 아줌마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뭐 심리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이가 먹으니까 달성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역시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 뭐 이게 결론이죠. 네. 그럼 조금 더 교수님께서 성공하신 분야로 넘어와서 사이코패스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범죄의 끝에는 항상 사이코, 살인사건의 끝에는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가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둘의 차이점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다 내재적으로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범죄로 이뤄지게 되는 그런 트리거 같은 게 있을지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술지 검색을 해보면 전부 사이코패스, 아니죠.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술지에 검색을 해보면 전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나오고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구분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옛날에 쓰던 용어예요. 40년대, 50년대에 평생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던 먹고 살만한 데도 범죄를 계속 저지른 자가 그때도 왜 없었겠어요. 서구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을 부를 용어가 필요한데 어쨌든 반사회적 행위를 하니까 반사회적 사회적 규준에 어긋나는 사람이니까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어떻게 됐느냐.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그거를 지금은 엔타이소셜 퍼스넬리티 디소더라 그래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의 올드한 터미놀로지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엔타이소셜 퍼스넬리티 디소더가. 그리고 교도소에 중구금 시설. 담장이 됐다 높은 도주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엔타이소셜 퍼스넬리티 디소더가 보통 한 70%에서 한 많으면 80%. 우리나라는 경미한 사람들도 좀 있는 편이지만 외국 같으면 중구금 시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가서 일반적으로 수감이 되기 때문에 70, 80% 이렇게 봐도 거의 초범자들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상습범에다가 거의 살인, 성폭력 이런 사람들 위주로 수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집단은 사실은 거의 다 소시오패스지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중거라면 다 소시오패스죠. 거기다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왜 거기 가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선 변호인을 통해서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용어를 붙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중에서도 특이한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다라는 건데 그 사이코패스는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들 중에. 그런데 이 4분의 1의 특이성은 뭐냐면 4분의 1은 일반인들 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결국 심리적인 특이성들이 있는 거지.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무책임하고 잦은 무슨 비행행동과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이런 다양한 리스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제가 느낄 때 연구자로서 느끼는 가장 특이점 중에 하나는 공감을 못해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재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심리학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공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이모셔널 큐를 빨리 캐치를 해요. 그래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출근을 했는데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다. 또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다. 내지는 야밤에 혼자 자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보여야 되는 티피컬한 예컨대 타인에게서 구조 시그널이 있을 때 불륙해한 구조 시그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공감의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생겨야 그래야 그때부터 인간다운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인성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종류의 시그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입력을 못하면 그럼 사실 머릿속의 뇌가 액티베이션이 당연히 안 되겠죠. 도움을 요청해서 그다음에 내가 뭔가가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야 도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밤중에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한 5분 정도 계속 부정기적으로 계속 들리는데 문제는 일반인들 같으면 그런 비명소리를 듣기만 해도 또 나에게 굉장히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불유쾌한 반응이 나도 모른 사이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이코패스들은 안 일어난다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게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연쇄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은 건 피해자들이 지르는 비명소리도 고통으로 입력이 안 되고 피해자들이 사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반응들이 하나도 나에게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액티베이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학적으로 하이퍼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퍼 액티베이션이면 앵자이어티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액티베이션이 안 일어나 뇌가 그런 자극을 보여줘도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고도 멀뚱멀뚱 신기하다 저렇게 자르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어텐션이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은 사실은 본인에게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특이점을 가지면 사실은 잔혹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잔혹한 행위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면 사실 저희도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쓰게 되는 말이 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소시오패스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이퍼인 사람들이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범죄자는 범죄를 당연히 저지르겠죠. 저질렀는데 문제는 형사소송 절차든 뭔 소송 절차에서 재판 절차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입증이 안 되면 다 빠져나가겠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대부분 징역살이를 갈 정도의 조건인 사람만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애들도 틀림없이 그 안에는 사이코패스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또 많이 하는 연구들 중에 뭐가 있느냐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친사회적인 테두리 내에서 아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우호적인 이런 요건들 때문에 보호를 받긴 받는데 문제는 하는 행동이라고는 교도소에 수감돼서 한 열 번쯤 정거가 있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똑같이 성폭행을 하는데 얘네들은 다 빠져나가고 얘네들은 전부 처벌받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는 연구 같은 것들도 실제 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지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다.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면서 유태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특이성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인 테두리 내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조금 캐주얼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저희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만 사실 접하게 되는데 교수님도 그런 수사물이라든지 약간 다른 다큐가 됐건 좀 즐겨보시는 게 있으신지 참고용이 됐건 혹은 엔터테인먼트로 이번에 무슨 방구석 일렬인가 그 영화를 이렇게 주제로 하는 TV 무슨 토크쇼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범죄 영화를 두 편을 보고 와가지고 참석을 해서 얘기를 나누자 해가지고 이제 두 편을 지정했는데 하나가 뭐 그 뭐지 추격자였고 다른 하나가 이제 화성 연쇄살인이 주제였던 살인의 추억인가 그걸 이제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범죄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싫어하는 거는 범죄 재현하는 거는 더 싫어하고 별로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안 본 이유가 왜 안 봤는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추격자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영철 사건을 주인공 뭐 어떤 단서를 해가지고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됐는데 거기 보면 서영희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서영희가 죽어가는 과정이 피해자 범죄 피해자가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집요하게 결국은 도주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금 그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제가 잘 만나려고 안 하는 이유가 피해자를 만나서 그 고통을 내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범죄자 연구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나는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주로 만나도 별로 그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귀중한 존재들인 거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걸벗걸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여서 그 기회에 이제 몰입하느라고 그들이 저지른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분노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 추격자라는 영화를 보고는 서영희라는 영화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이 자를 죽이고 싶다. 그 아마도 유영철이든 강호순이든 강호순은 제가 판결 전 조사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피해자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감을 하니까 아 진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이 필드에서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범죄물을 내가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죠. 그거랑 더불어서 또 교수님 재미없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범죄자가 누군지 초반부터 딱 감이 혹시 오시네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약간 맞추고자 하는데 교수님은 굉장히 잘 맞추실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지. 픽셔널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심령술사나 아는 거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재범 예측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정책은 예상되는 위험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형사정책 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성범죄가 한 3만 건 정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을 지금 전자발찌를 채워놓는 거예요. 출소한 이후에도 그 위험이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재판받을 당시에 예견을 해서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 되는 자들을 속아내야 돼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2018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만약에 3만 명을 처음에 계획은 성범죄자들에게 다 채우는 거였으니까. 3만 명을 만약에 10년 동안 채웠으면 30만 명이 차고 있겠죠. 그러면 30만 명이 사방천지에서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기도 하고 밤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고 전자신호로 그게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5온 데서 다 시뻘을 걸 텐데 전부 다 5온 데 가지 말라는 데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속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한 사람을 속아내는 기준을 제가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법무부에다가 그걸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이걸 예견을 해야 되냐 하는 걸 놓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연구자료들을 봤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제도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제도예요. 영화가 좀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지만 사실 우리가 예견하려고 하는 미래의 범죄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가가 10번 이상씩 되는 사람 성범죄를 7번 8번 저지른 사람 이미 살인을 2번씩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록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그 사람의 미래가 과거에 다 있는 거지. 어떻게 있느냐. 출소한 지 6개월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질을 본인이 스스로 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면 먹잇감들이 널려있거든. 초등학교 앞에 애들 널려있지. 여자들은 온 야밤의 마트를 혼자서 막 짐을 들고 막 방어도 못하는 상태로 돌아다니지. 온 애들은 다 이어폰 끼고서는 전부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지. 사실 내가 만약에 프레디터다. 그러면 사실 먹잇감은 이 세상에 너무 널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과거력이나 그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다 뒤져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년에 한 300명 정도씩이 차게 돼서 3만만 중에 한 300명 정도면 거의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이들은 보통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채워놔서 지금은 현재 차고 있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들은 진짜 재범 위험성이 대따 높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이제 그 기준을 만들고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기준이 맞냐. 재범 예측을 한다 그랬으면 이거를 채워놓은 사람들이 진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입증하겠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법원에서도 그런 질문을 아무데서도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도 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들이 모두 우리의 가설을 다 입증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는 참 다양한 일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여하튼 여전히도 현재 진행형으로 범죄를 워낙 많이들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발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다른 해외에... 엄청 높은 이제 서브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아동 성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 정말 형량을 100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상 무기징역 같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형량이 낮은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범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피해자가 있지 않아요. 누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는 거죠. 피고인에게 억울하지 않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무죄 추정을 끝까지 하면서 기회를 주고 별론 기회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는 모든 사건 중에 입증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건이에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흉기도 없고 DNA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무슨 TV의 무슨 토크쇼에서 토론에서 15살짜리 아이를 임신을 시켜서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켜서 결국에는 심지어는 동거도 하고 그랬다가 어쨌든 아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뒤늦게 내가 옛날에 15살 때 사실은 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 사실 성폭행이었다. 왜냐하면 그 아저씨 42살이었는데 15살짜리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기 아픈 아들을 병문안 놨다가 그 옆에 있는 아이를 유인을 하다가 성폭행을 했거든요. 연예인 시켜준다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판결이 더 문제였는데 1심에서 아주 엄중 전자발찌까지 십수년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그게 줄어들어서 군형과 또 무슨 전자발찌가 나오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미국 같으면 이게 가능한 얘기겠느냐. 영미권 국가에서. 를 놓고 이제 한참 다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제강간 연령은 13세 미만일 경우에만 성립해요. 15세였기 때문에 걔는 의제강간 연령으로 아이기 때문에 보호를 무조건 받는 연령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절대 사랑이다. 난 처음부터 사랑을 느꼈다. 영원히 사랑이다. 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어찌 그리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몰라요. 피고인들은.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지. 이번에는 사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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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 아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애한테 무슨 그렇게 성적인 호기심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이었다는 거고 여자애는 진술이 번복되죠. 이 아저씨랑 같이 있을 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어떻게 집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다른 일로 구치소를 들어갔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네 집에서 그 집의 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엄마는 이미 집을 나가버리고 이상한 남자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아저씨에게 매일 면회를 가서 매일 면회를 간 데다가 갈 때마다 편지를 쓰라 그래요. 이 아저씨가 구치소에서. 사랑의 편지를 쓰라 그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내가 반했어요. 막 그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이 아이가 계속 배는 점점 불러오고 올 때 갈 데는 없고 집에는 돌아갈 수가 없고 편지라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아저씨가 구치소에 있다가 어찌하여 다시 불구석 상태가 돼서 나오고 그러고는 이제 그 아이는 출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는 이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다. 이러고서는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증거물로 다 제출이 됐겠죠. 사랑의 절절한 편지를 매일 쓴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이 아저씨가 나를 15살 때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니까 이 주장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무재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의자관관 연령이 15세까지는 보호를 해줘요.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의자관관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까지는 어쨌든 아직은 아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나이가 이제 미국법은 흥미로운 게 5살 이상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는 10대들끼리 연애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5살 이상 많은 어른들하고 만약에 이런 종류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 위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미국으로 갔으면 틀림없이 유죄가 아마 중형이 나왔을 거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에 무죄로 판정을 하면서도 무죄 판정의 이유가 당시에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관계 출산 이후에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 처음에 이 아저씨와 관계를 맺어갈 당시에 사실은 이 아저씨가 성폭행이라고 이제 이 여자아이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한 행위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같이 동거도 하고 막 사랑한다는 편지도 쓰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형량 얘기. 그래가지고는 이제 의제강간이 성립을 하지 않고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가늠도 아니고 이거는 화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판결의 취지는 강간이라고 인정을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판정하기가 불가하다. 이게 이제 그 판결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피해 성폭력 사건은 이제 피해자 진술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술과 증거들을 다투어 봤을 때 이쪽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이쪽은 여자애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제 유죄가 입증되지를 못한 이런 판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취지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제강간 연령을 얼마로 하느냐도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사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좀 더 엄중하고 좀 더 이제 처벌의 수위가 높다. 그리고 판결문에다가 또 하나 써놓은 게 뭐냐. 이 아저씨가 이 아이와 동거를 하면서도 비슷한 연령도래에 다른 여자 아이들을 유인을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봤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유인을 해서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사기관에는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 같으면 그리고는 아이들의 성보호를 굉장히 중대하게 여기는 나라 같았으면 아마 그걸 다 수사를 했겠죠. 그러면 피해자가 1, 2, 3, 4, 5 이러면 그 아이들을 만약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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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다. 그러면 15번 만약에 사건이다. 그러면 15번 곱하기 예컨대 만약에 한 개당 5년이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5년이 나오는 거죠. 외국은 양형을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그런 강간 사건이기 때문에 강간에 만약에 5년이다. 그럼 5년 플러스 2분의 1, 5. 그래서 7년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형을 판단하는,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고 외국의 경우에는 형량이 높은 이유가 사실 되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데다가 아이들의 진술 특성이나 아이들의 어떤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양형을 환산하는 기준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현저히 낮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다음은 저희가 또 테크 회사다 보니까 약간 기술, 제가 아는 범죄에 대한 기술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거짓말 탐지기를 항상 활용을 하잖아요. 시작점에서. 그런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우리의 정확성은 연구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율신경계만 가지고 거짓말 탐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들은 정확률이 한 70% 정도밖에 산출이 안 된다. 예컨대 오류가 거의 30% 이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뇌파를 활용을 한다. 뇌파가 자발뇌파와 유발뇌파가 있는데 유발뇌파는 정보가 제시되고 나서 한 150ms 정도만 돼도 의미 있는 프로세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탐지를 할 때 보통 보면 300ms에 나오는 파지티브 스파이크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400ms에 나오는 네거티브 스파이크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장에서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첨단 거짓말 탐지기는 길트 날리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길트 날리지가 있는 사람, 범죄자로 현장에 입회한 사람은 현장에서 썼던 칼의 모양도 알 것이고 몇 번 찔렀는지도 알 것이고 그 현장의 특성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알기 어렵잖아요. 칼로 몇 번 찔려서 죽었다. 이거 기사에 몇 번까지는 안 나겠지만 칼로 찔려서 죽었다. 그럼 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그 칼 중에 양날 칼인지 무슨 커터 칼인지 사심이 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범죄자는 그런 길트 날리지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트 날리지와 연관된 정보를 주면 이미 300ms에서 이미 파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예를 들자면 저한테 누가 찾아온 적이 옛날에 있는데 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거짓말 탐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만약에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이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할 줄만 아는 테크니션들을 갖다가 앉혀놓으면 그러면 뇌 수술을 한 사람의 뇌파가 뇌 수술을 안 한 사람의 뇌파가 얼마나 현저하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배려 없이 만약에 뇌파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민감한 300ms에 스파이크가 안 나오겠지. 뇌가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거짓말 탐지기 위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와서 하여튼 굉장히 불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호소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정밀도는 높아졌지만 그만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영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저희가 또 AI를 많이 연구를 하는 회사인데 훗날에 프로파일러라든지 범죄의 그런 심리학자 역할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AI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대충 짐작이 되겠지만 많은 훈련을, 교육을 받지만 상당한 직관도 사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까지 과연 얼만큼 AI가 그런 립을 할 수 있을지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지만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사실은 인터넷이 모든 흔적을 다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 속에서 찾으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특히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어떤 취향이 있으면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자면 소와 성애가 있다. 이러면 물론 아이들 사진을 보면 액티베이션을 특이하게 틀림없이 하겠지만 그러나 아이들 사진을 보기 전에도 맨날 눈만 뜨면 아이들과 연관된 사진들을 검색하고 무슨 영상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종류의 취미생활에 흔적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예를 들자면 아까 무죄 나온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와 성애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으면 그러면 무죄가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술은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직접 증거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정황적으로 예컨대 판사들의 심증을 굳히는 데는 굉장히 중대한 자료가 사실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AI가 굉장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또 한 가지 반대 극부적으로 그런 종류의 정보들은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인터넷 상에 아시다시피 제가 네이버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트래쉬가 너무 많아요. 그 트래쉬를 청소하는 것도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이런 사업자들의 책임이라고 보이고 물론 도덕적 책임만을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컨대 클릭 몇 번만 하면 그야말로 원치 않는 이상한 정보들이 마구 자극들이 뜨는 것들 정도는 최소한 좀 이렇게 AI가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컨대 윤리적인 IT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예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유발하게 만든 그런 그야말로 밸류 프리한 이런 블로그에는 책임이 없는가 미성년자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함부로 그런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되는 권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오늘 저희 또 엔지니어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꼭 구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분이 내가 너무 큰 숙제를 줬나? 저도 깽겨서 숟가락을 그 다음은 너무 사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면 학생들 가르치시고 자문하시고 이런 혹은 와서 이벤트를 하실 때도 이제 범죄 세계 속에 어떻게 보면 살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 매니지라든지 좀 내 삶과 분리를 시키실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생각하면 막 집에서도 엄마한테 껍질을 못할 것 같고 뭔가 모든 거를 이렇게 어떻게 딱 분리를 하시는지 분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은 내가 밖에 나가서는 성평등주의자지만 집에만 가면 이게 성차별주의자가 돼가지고 아들은 어디서 술을 먹고 밤 늦게 들어와도 걔는 걱정이 안 되는데 딸은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애가 안 들어오면 그야말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밤 늦은 시간에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뻔히 알다 보니 아이를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은 엄마는 아동학대를 했다 나를 학대 가해자다. 때리지 않는다고 가해자가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이제 다행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 바깥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데 둔감한 사람이에요. 음치에다가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메마른 자이다 보니까 내가 갖는 그런 불안들을 원천 봉쇄를 하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다 아이를 키우면서 다들 비슷한 생각 아마 할 텐데 교과서에 보면 순 발달장애밖에 없어요. 자폐는 어떻고 ADHD는 어떻고 잔뜩 증세에 대한 거를 막 나열해 놓으니까 어렸을 때 저는 우리 큰 애가 아들인데 아들이 발달장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냐 그러고 맨날 남편한테 걱정을 잠자리에서 자기 전에 꼭 한마디씩 물어보면 아주 귀찮다는 듯이 걱정 마라 멀쩡한 애 갖고 바보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애가 이제 서른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멀쩡하게 잘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남편에게 감사하게 여기는 거는 정말 어디 안 가고 내 옆에서 그런 무심한 얘기를 언제나 나한테 해준 거 그 부분은 진짜 내가 감사하게 여긴다고 한 몇 주 전에도 남편한테 얘기했었어요. 내가 진짜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안 그랬으면 내가 노심초사 아이를 정말 정신껏 환자로 만들든지 부적응자로 내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엄마인데 당신 때문에 애가 아주 정상으로 커서 참 고맙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해석을 하자면 사랑의 힘으로 남편분 덕분에 이렇게 포장을 하면 될 거예요. 스트레스 매니저의 방법은? 네. 로맨티셨던. 이쯤에서 제가 Q&A를 안 받으면 원망을 살 것 같아서 Q&A를 진행을. 어떻게 교수님께서 딱 초기 가는 대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지적 같은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제일 먼저 손을 올린 분이 이분으로 보여요.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함이 아니고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전제를 깔고 하신 얘기 중에 점점 사회가 흉악해지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는 10년 전에도 늘었고 20년 전에도 늘었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고대에도 그랬대요. 마치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사회에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그런 새로운 범죄들도 나타나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범죄는 어떤 문화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일어났던 범죄가 시대가 바뀌면서 잘 안 일어나는 것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매년 범죄 통계가 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통계, 산출된 범죄 통계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 더 이상 쓰리꾼은 없어요. 핸드백 옛날에는 확 거가지고 쓰리하는 이런 범죄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대요. 왜 그러냐. 기술을 전수받을 자가 없다는 거지. 아동, 청소년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뭐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여하튼 그런 종류의 매뉴얼한 범죄는 줄어드는 거예요. 손으로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가 포착이 되는 게 뭐냐면 강도가 줄었어요. 옛날에는 흉기 들고 남의 집 가택에 침입해가지고 돈 내놔 이래가지고 뭐 재산 폐물 같은 거 훔쳐나가는 이런 강도가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뭐가 늘어나고 있느냐. 각종 하이테크를 이용한 범죄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제가 들었던 어떤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몰래카메라들이 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몰래카메라를 누가 설치하느냐. 케이블 TV 직원들이 집에 들어가서 TV 옆에 뭐 이런 데다 집 안에다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됐겠나. 그럼 강도 가택 침입 강도가 돼야 될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그런 하이테크 기술들을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혼자 사는 독신 사람들이 많다 말이지 그런데 갖다가 심어놓으면 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지 안에서 별짓 다 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동영상을 따가지고 온라인에다가 올리면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이 강도처럼 칼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 이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계속 수입이 잡히는데 강도는 1회 하면 망하니까. 검거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범죄들은 현재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는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성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성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아는 사람만 만나고 살았잖아. 요새는 채팅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성인 여성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건 위험하다. 이거는 위험하지 않은 선택이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의 성폭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뭐가 위험한지 잘 몰라요. 아이들은.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많은 랜덤 채팅 앱들은 그 아이디를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도 얼마든지 어른들하고 접촉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피해자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그냥 뭐 아무나 지적하세요. 마이크 들고. 제일 공손하게 손을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요. 다른 것도 다른 분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냥 방송을 사실은 범죄 방송 이런 건 사실 무서워서 잘 못 보는데 가끔 이제 나오신 방송을 보면 그냥 이 직업은 되게 어떨 땐 되게 뜨겁게 생각해야 되고 어떨 땐 또 되게 차갑게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되게 힘든 직업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 그래서 이 직업 되지 못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지 역시 뭐 그런 거가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죠. 아 지금은 없으시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그것도 궁금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답을 들은 것 같은데 그 훈련과 직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궁금했던 게 아 저건 훈련을 하면 그냥 되는 건가였거든요. 근데 아까 직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나는 이러이런 점이 다른 사람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일단은 또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제일 제가 가진 부족한 자질 중에 그나마 이 직업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제일 좋은 자질 이런 아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어쨌든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는 제가 가진 자질 중에 제일 좋은 자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에너지도 많이 쓸데없이 많이 했고 그런데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자질들이 많으나 그러나 그런 부족함을 아마도 나의 호기심과 끊임없는 그런 이제 그걸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로 지금까지 굴러온 것 같다. 그 생각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수준이 물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의 호기심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거절 그러니까 이유 없는 거절을 난 됐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해서도 난 연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들만 가지고 있는 답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뭐 법만 공부해갖고 결코 알 수 없는 답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기회를 박탈을 하는 경우 거절한다거나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는데 이유 없이 보완 이유 때문에 네가 여자니까 성범죄자를 네가 어떻게 만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노파심에 의한 물론 뭐 합리적 이유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애걸복걸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에 결국은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 호기심의 충족이 훨씬 더 큰 리워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굴러온 거죠. 사실.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취향이지 모든 사람에게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되게 챙겨보는데 고민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극에 되게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매주 연쇄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방영되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그런 자극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자극이 되게 역치가 되게 올라가가지고 웬만한 자극에는 좀 뭐 두 배 속으로 돌려본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단 이게 저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막 범죄된 디테일 막 재현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가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저만의 문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역기능 틀림없이 있죠. 학문적으로도 보면 소셜 모델링 이론 이런 거 보면 어떤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 사실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역지 수준도 올라가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습벽처럼 이렇게 이제 굳어질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동 음란물도 처음에 보면 됐다 엽기적이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뭐 아동이 저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결국 아동 성범죄의 이유가 사실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제기하신 질문은 틀림없이 맞아요. 답은 O.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너는 둔감해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둔감... 그러니까 뭐 부검사진 같은 거가 더 이상은 그렇게 괴롭진 않아요. 옛날처럼. 그런데 그래도 둔감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어쩌면 저의 종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부당함이 있을 때 여전히 민감하게 나는 느껴지니까 다행히도.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돈이 안 돼요. 사실은. 돈이 안 돼도 이 일을 계속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부당함은 여전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전히 나에게는 센서티브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심리위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둔감해지지는 또 않은 것 같은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오늘 와주셔서 너무 저희한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랑 좀 새로운 자극을 너무 주셔서 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같이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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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